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는 모두 공평하게 해가 바뀌면 자동으로 나이 한 살씩 더 먹는다. 정말 다른 건 몰라도 나이 먹는 것은 예외 없이 모두에게 똑같다. 1년마다 한 살씩 먹다 보니 우리는 이제 인생 2막을 준비하고 있다. 인생 후반전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는 모두 우리에게 달려있다. 그런데 아주 특별하게도 하루하루를 엄청난 행복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언제 만나든 흥얼거리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풀어내며 웃음이 그치지 않는 모습으로 행복이 충만한 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었다. 인생 후반전을 방금 텃밭에서 따온 싱싱한 채소들처럼 유쾌한 인생을 살 것인지 비에 젖은 낙엽처럼 축 처진 힘없고 서글픈 인생을 살 것인지 선택은 전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 첫 번째 공통점은 넘쳐나는 호기심이다. 나이를 의심할 만큼 생기있게 사는 사람들의 특이한 공통점은 바로 호기심이 많다는 것이다. 호기심이 많다는 것을 쓸데없이 지나치게 아무 일에나 참견하고 다니는 오지랖 넓은 사람과 혼동하면 안 된다. 호기심 많은 사람은 궁금하고 새로운 것을 반드시 배워서 내 것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만큼 열정을 갖고 산다는 것이다. 요즘은 컴퓨터와 핸드폰 없이는 살 수 없다. 젊은 친구들은 핸드폰만 있으면 못하는 게 없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점점 더 그 핸드폰 속으로 들어오고 있고 이 추세는 더하면 더했지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살 날이 40, 50년 남았는데 컴퓨터와 핸드폰은 잘 배워둬야 한다. 본인이 컴맹이라고 말하면서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건 마치 한글을 몰라서 글을 읽지 못한다는 말을 하는 것과 똑같다. 호기심 많은 사람은 뒷방 늙은 이로 머무르기를 거부하고 문화센터가 됐던 노인복지관이 됐던 보소관이 됐던 새로운 것을 배우러 다닌다. 단순한 사용법을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컴퓨터 프로그래밍 또는 모바일 프로그래밍까지 배우는 사람들도 있다. 호기심을 놓지 않고 궁금해하는 것을 배우면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되는 지평을 보게 된다. 그러다 보면 21세기에 걸맞는 새로운 일을 찾을 수 있는 능력과 함께 더 많은 기회를 볼 수 있는 시야가 펼쳐지게 된다. 원래부터 호기심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호기심도 습관이고 학습으로 갖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더욱이 나이 먹은 우리들에게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람에게는 눈빛이 가장 중요하다. 청명한 눈빛을 갖고 싶다면 호기심을 잃지 않아야 한다. 두 번째 공통점은 나이 드는 것을 감사하며 산다는 것이다. 젊음이 떠나고 탄력이 사라져가는 피부를 바라보는 것은 그리 즐거운 일이 아니다. 때론 이렇게 늙어가는구나 하고 겁이 나기도 한다. 인생 후반전에 돌입했다면 인생을 마무리하는 단계로 늙고 병들고 소외당하는 시기라고 우울하게만 생각할 수 있지만 손가락으로 살아갈 횟수를 꼽아보면 살아온 횟수만큼이나 엄청 많이 남아있다. 뭘 해도 10년을 하면 전문가가 된다는데 서너 개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고도 남을 충분한 시간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세상 깨닫게 된다면 흥분되지 않을 수가 없다. 회사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니 시간이 여유롭고 이거 해야 한다. 저거 해야 한다. 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고 간섭하는 사람도 없다. 그리고 젊었을 때와 달리 우리 수중에 돈도 좀 있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보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갖출 때가 없다. 그래서 우리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인생 후반전은 그야말로 황금의 기회이자 인생 최고의 보너스며 전성기를 보내는 시기다.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꿈을 쫓아 오늘도 흥분된 하루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고 싶었던 것 되고 싶었던 것 이루고 싶었던 것을 모두 이룰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인생 후반전이다. 세 번째 공통점은 동심이 살아있다는 것이다. 나잇값을 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우리 속에 웅크리고 있는 동심을 꺼내면 행복해진다. 누군가에게는 동심으로 산다는 것이 유치하다. 여길 수도 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유치찬란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다. 세계적인 과학자라는 명성에도 백발 가득히 아기처럼 혀를 내민 사진을 찍은 아인슈타인의 천진함과 아흔의 나이로 아이 같은 모습으로 끝까지 삶을 살아갔던 송혜 선생님이 그 유치찬란함은 그들이 동심으로 살았다는 증명이 아닐까 싶다. 동심을 지니고 산다는 것은 희망만이 가득하고 웃음이 넘쳐나며 호기심이 샘솟고 장난기가 쉬지 않고 발동하며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안고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 하루하루 콧노래가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다. 어린 아이의 모습처럼 말이다. 쓸데없이 신중하고 진지한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 유머센스나 유연함을 바랄 수는 없다. 목에 힘 빼고 쓸데없는 그놈함은 벗어던지고 동심으로 살아보면서 아이처럼 하루하루가 고정관념 없이 새롭고 신기하고 재미있는 일로 가득찬 나날을 보내야 한다. 네 번째 공통점은 세상 모든 일을 낙천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긍정의 마인드는 행복감을 챔솟게 한다. 우울감을 막아내는 방어병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것이 더 옳다. 나이가 들어가면 아무래도 마음 아프게 하는 일들이 늘어나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뼈마리도 여기저기 고장 신호를 보내고 암과 같은 심각한 질환에 걸리기도 한다. 우리들을 낙당케 하는 일들에 부딪혔을 때 이를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은 긍정의 마인드이고 악화될 수 있는 상황을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이 낙천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세상에 허구한 날 매일 행복한 사람은 없다. 행복과 불행은 마치 일란성 쌍둥이 같은 존재다. 아무리 행복한 사람도 슬픈 일이 있기 마련이고 아무리 불행한 사람도 행복한 일은 생기기 마련이다. 노년에도 웃고 살면서 인생 대박일 것인지 불행하다 징징거리며 인생 쪽박 잘 건지는 모두 우리 결정에 달렸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은 노년기가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시기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